영화 이거.. 네? 어머머 그래 얘 이 제품 팬인데 여자하고? 확실해? 너 옛날에 여자 목소리로 전화해서 애들 막 놀리고 이랬잖아 기억 안 나? 어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자기야! 너무 울었다 하필 역사처럼 말뼉 다 부르냐 재수없게 아 저것이 사람 많은데를 지가 왜 나와 양심도 없나 케찹이야? 재수없게 그래 아이ск구 야 아니, 그럴 리가 없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말이 되는 상상을 해라, 한 달씩. 세상 사람 다 돼도 저 원심만큼은 절대로 안 돼, 황금비. 찌찌뻔. 안녕하세요. 금요일 에기부에 연재하는 불화상 장가입니다. 그렇긴 한데. 아니라고 말해. 그럴 리가 없어. 꿈이겠지? 악몽이다. 디디, 디디, 디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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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ty 아 아 어디다 손을 대 이 새끼야 니가 왜 거기서야!